대준님 결혼을 너무 일찍 하셨어 아이 있어요 아이는 없어요 결혼한지 얼마나 되셨어 지금 3년 넘었습니다 3년 너무 일찍 하셨어 왜냐하면 본인이 원래는 직장으로 어느정도 쾌도에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조금 늦게 하라 그랬거든 근데 결혼 일찍 하다보니까 본인이 일이 잘 안뿌려 뭔 얘기인줄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부모 덕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본인 혼자 그래도 어느정도 자수성과라는 사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일에 어느정도 탄탄히 하고 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겪어보고 한 다음에 딴딴딴을 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 여자분 지금 그 와이프 되시는 분 놀아요 집에서 아니요 일 직장 다니고 있어요 어떤 일 하셔 치과 위생사 치위생사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결혼을 조금 늦게 하라의 사주거든 근데 누구 사주가 더 세다 뭐 이거를 둘이 떠나서 본인이 조금 하는 일 지금 잘 안되시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약간 벌려놓았던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전에 벌려놨던 일 때문에 그게 발목이 잡혀요 자꾸 금전적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누구보다는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정말 일에 좀 성공하려고 남자보다 진짜 노력하면서 좀 살고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려가지고 전에 자꾸 발목이 잡히니까 어떤게 발목이 잡히셨던 거니까 전에 이제 제가 주식 선물투자 이쪽으로 무지성으로 하다가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빚을 내서? 네 빚도 내고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갚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근데 벌어봤자 매꾼이라 정신 없을텐데 거의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지금 한 석삼년 됐어요? 한 3년 정도 됐니? 일한거요? 아니요 이렇게 금전적으로 고략을 이렇게 겪는게 아 그 임금경 겪는게 네 3년 정도 네 원래 그 전서부터 좀 있었긴 있었는데 네 3년 전서부터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가지고 아니 내가 봤을 때 딱 3년이라 그러거든 네 이 사람이 지금 대주님이 금전적으로 쪼다리고 이게 결혼하고 좀 맞물렸다고 그 결혼 얘기를 처음에 하시는 이유가 네 우리 지금 자손이 지금 대주님이 결혼을 좀 늦게 하고 겪을 것도 다 겪고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쾌도에 오른 다음에 딴딴딴을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사람이 둘이 만나고 이제 합쳤어 근데 이 여자분도 만만치 않은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 응?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있어 보인다고 있고 깐깐도 하시고 근데 둘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합쳐졌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을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한쪽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둘 다 지금은 힘이 들구나 응? 잘 들어보세요 예? 본인이 올해는 조금 비켜가는데요 이 여자분 쪽에서 변동 이동수가 들어요 내년에 예? 그래서 나 그냥 나오는 대로 나는 얘기할게 거짓말 치기는 싫고 두 네 분이 4년 못 사네 내년에 내년부터 3, 4년을 치열하게 하실 거래 응? 지금 금전적으로도 힘든데 부부간도 많이 사이가 안 좋아 버리면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쵸? 그래서 둘이 100년 후로 하고 싶은데 가시적으로라도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극복할 수 있냐 예? 예? 근데 여자분은 좀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시거든 근데 본인이 만세 부른다 그래 음 예? 본인이 그래서 0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어? 나중에는 그럴 거라는 얘기야 어? 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근데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다 둘이 헤쳐나가기가 그래서 내년에 이 여자분의 웅기에서예요 예? 여자분의 웅기에서 변동이동수가 들면서 지금 사는 집이 지금 전세예요 전세예요 어? 변동이동수가 지금 언제가 기한이에요? 지금 내년에 내후년 2월이에요 내후년 2월 변동이동수가 이 여자분한테 들으면서 내년 응? 한 3년 3년은 딱 말하시거든 석삼년 안에 너희들 사네 못 사네 그 집을 이사가서 그럴란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그럴란지 어쨌든 내년부터는 스타트예요 어? 그러면은 석달부터는 내년 응기를 동지달부터는 내년 응기를 바꿔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이 여자분이 되게 답답해하시거든 지금 응기가 응 그래서 한 석삼년 안쪽으로 너희들이 사냐 못 사냐 이것도 지금 응 지금 갈림길에 조금 놓여지게 생겼다 지금 현재는 그러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응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사네 못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점은 어? 지금 본인이 적게 버는 돈은 아니라 그러시거든 네 근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돈이 그냥 들어오기 바쁘게 싹 퍼져나가요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을 그만둔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해결 방안은 어쨌든 이 여자분이 내년 내후년 이제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수부렸으면 좋겠어 어? 많이 지쳤다 그래 그 얘기 안 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벌려놓은 일을 아내가 일부만 좀 알고 있어요 네 일부만 알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빚을 변제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좀 알고 있는 것보다 많죠 제 빚이 지금 몇 억 정도 돼요? 억 단위는 아니고 음 그래도 한 한 7, 8천 정도? 되고 있는데 근데 둘이 나이가 너무 어린데 이걸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 본인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 와이프하고 조금 의논하는 건 어때요? 감추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숨기면 더 나중에 와이프 성격 내가 아까 그랬잖아 성격이 좀 깐깐하다고 선생님 기질도 좀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알면 더 서운하고 더 그럴 건데 지금 밑 빠진 쪽에 물 붓기 같잖아 본인도 그러잖아 빨리 둘이 그냥 털고 하는 게 어떨까 본인은 지금 조마조마한데 똥 말아온 강아지처럼 안 그래요? 조금씩 갚으면서 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 딱 그 능력선에서는 하고 강당이 이제 가능한 선에서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막 자산이 늘어나지 근데 또 아내는 근데 돈을 잘 모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와이프하고 의논공론해서 빨리 해결하라고 지금 점을 보는 거는 지금 점을 보는 이유는 내가 이걸 헤쳐나가기 위함이잖아 근데 본인 혼자 끙끙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왜냐면 내년부터 이 와이프가 운기가 확 바뀐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지금 본인이 연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운으로 좀 많이 흘러갈 거라고 근데 안 해야 될 이혼 같은 거를 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 이 여자분은 지금 와이프분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애기 애기 할 것이고 어? 이제 조금 집도 늘려가고 싶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본인이 나중에 숨기고 있다가 터져버리면 와이프가 얼마나 항실감 있겠어 그죠? 그래 이걸 빨리 털고 둘이 그냥 빨리 일어서는 게 더 답일 거 같아 나는 응? 네 이제 어린 마음에 지금 대주님이 결혼하셨으니까 대주님만 부를게요 네 대주님이 어린 마음에 막 걱정해 두근반 세근반 하지 말고 이거를 의논을 조금 하시란 얘기야 왜냐면 두 분 다 결혼이 너무 일러 응? 사주 팔자에 드는 운이 응? 근데 여자분의 운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여자분의 네 근데 이 양반도 만만치 않은 직성을 가지고 있고 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깐깐도 하고 부지런도 한단 말이야 어? 네 어디에다 흠 잡을 데는 없단 말이야 여자분이 네 어? 근데 본인이 지금 뭐야 어? 생각이 너무 많다 어? 그죠? 거짓말이 거짓말이 또 낫잖아 네 근데 솔직히 7, 8천이라고 하면 큰돈이면 큰돈일 수도 있고 적다 보면 내 인생을 놓고 보면 적다 보면 어? 적은 돈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조금씩 조금씩 뭐 와이프 모르게 일정 금액은 또 와이프하고 이제 월급을 얼마 받는지 대략 알기 때문에 네 그죠? 생활비로 주고 할 거 아니야 그 나머지로 이제 빚 정리를 하실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속도가 좀 늦어지잖아 네 그럼 본인도 답답하잖아 와이프는 애기를 낳자 하고 그죠? 자녀를 두기를 원하고 네 본인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낳았으면 좋겠고 기반 좀 잡아서 그런 게 범람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네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 앞으로 석삼 년 동안 와이프 운해서 문서 변동 이동이 있으면서 응? 이혼수가 같이 찾아 든다고 안 해도 될 이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온다고 이른 결혼을 했어도 이왕 면사폰을 썼잖아 너희 둘이 네 그치? 그러면 도장 찍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의논공론을 해서 어? 이거를 빨리 탕진하는 게 더 낫게 내리는 게 더 낫지 않냐 어? 그러면 정말 석삼 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어? 갚아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아이를 가져도 늦지는 않아 이 와이프 나이에서나 본인 나이에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또 궁금하신 거 지금 하는 일이 네 어떻게 좀 본인은 근데요 네 이 일이 안 맞지 않아요 어? 그리고 다른 거에 체인지 하기에는 이만큼 벌이가 돼야 되거든 네 그죠? 어? 근데 그만큼 벌이가 또 안 된 본인도 분명히 또 이게 머리에서 지짓 날 거라고 네 맞죠? 여기에서 있다가 어? 본인이 일을 좀 배워야 되겠지 그리고 인맥도 어느 정도 또 쌓여져 있고 이 일에서 네 그 다음에 이거에 좀 능숙하다는 표현을 쓰면 될 거 같아 네 네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어른들한테 싹싹하고 맞죠? 네 인정도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돈 7,8천만 원 가지고 머리 짐 쌀 필요 없다는 얘기야 네 왜냐 와이프랑 둘이 힘 합치면 금방 털 수 있을 거 같아서 얘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터점마저 이사 갈 때 어? 방이 잘 보고 가셔야 될 거 같아 두뇌예분 방을요? 방 위라 그러잖아 방 방 네 방 네 방 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죠? 3년은 이혼수 고비가 있다 어? 근데 본인이 실수하는 거는 여자도 아니오 이해했어요? 겁이 많아서 그건 또 못한데 본인이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마누라가 와이프이기도 하지만 누나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애인 같은 여자인데 선생님 기질이 조금 있어서 좀 다르게 가려고 하는 여자가 조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본인이 마누라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네 그렇지 이해했어요? 이거는 결혼생활 10년 20년이 돼도 마누라가 된다 안 된다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네 본인이 뭐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네 이해하셨죠? 그거만 지켜주시면 이 여자분하고 삽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본인이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끝 알겠습니다 네 상의하셔서 해야 돼 안 그러면 마누라 나중에 실망감이 엄청 커가지고 사내만 왜냐하면 이 여자분은 돈 욕심이 좀 있어 이해했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있고 성공에 대한 빨리 안정되고 싶은 이런 게 좀 욕구가 조금 많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하고 지금 살면서도 좀 본인이 본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을 와이프가 좀 커버하면서 지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제 보기에는 그래요 네 천세술도 좋고 집안도 이렇게 조금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다 그러거든 응? 그러니까는 완벽주의 잔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실망감을 주면 여자분이 어때요? 화가 많이 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